호르몬 지능 여성이라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발전현상을 포함해 자신이 자연스러운 호르몬주기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가령 임신은 생리를 건너지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생리는 극단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감정적인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 질병 환경의 독성물질 혹은 모유수유 같은 조건 변화 탓에 늦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 가장 두드러지기는 주요성 호르몬의 균형에 변화를 주어 인체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호르몬제피임작이나 호르몬치환여법의 사용으로도 주기가 달라진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호르몬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내재된 호르몬 진흥에는 잠재적인 단질이 발생하며 특히 성적인 행동과 짝 선택에 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의 혼란이 벌어진다 만일 어느 여성이 발정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진흥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녀의 호르몬 진흥은 여전히 위력을 떨칠까 아니면 타협을 하게 될까 결국 대자연의 손님을 방해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호르몬이라 하더라도 인체에서 생성되었던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만들어졌던 상관없이 한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다 인간의 발정현상 전제와 그것이 진짜 이성을 확인하는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엄격한 호르몬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진화했으며 본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만일 자신의 유전자를 영속시키려는 선택이 아닌 경우라 해도 개인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여성이 저기를 깨려는 선택을 하더라도 혹은 어떤 이유로든 저기가 깨어졌더라도 모든 여성들은 여전히 평생동안의 호르몬 지능을 지닌다 그것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모든 호르몬 해킹의 응원이 피임약 거의 80%에 자르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발정현상 방역의 유행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호르몬제 피임약이다 아략의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지만 관련 흐름은 또 다양한 정리로 합성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 임플란트 고리를 통해서 체뇌에 흘려보낼 수도 있고 국소형 패치를 붙여서 흡수시키거나 조사로 주입할 수도 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틴 조합의 피임약과 그 사촌들은 임신을 막는 데 엄청나게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발정현상과 관련된 호르몬주기를 예방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한다 내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연구를 비롯해 이전장에서 조명한 더수의 연구에서 호르몬제 피임약을 사용한 영의성들은 연구청문가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별도로 결과를 분석했다 호르몬제 피임약은 정확하게 가임력을 억제해 결국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가임력이 높은 수준을 없애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어느 여성이 피임약을 선택했다면 그전의 배란주기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텐 형태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발정현상의 원인이 되는 대목임 회로가 사실상 지워져 버림으로 어느 면에서 그 여성은 이제 호르몬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어지는 bgs 호르몬제 피임약의 발정현장 중지 효과를 언급할 때는 프로게스텐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미니 연구 피임약은 제외시킨 조건이며 프로게스텐 성분만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다 프로게스텐 성분만 등 피임사용자 40%는 계속해서 배란을 할 수도 있으며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겠다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텐 성분의 피임약으로 호르몬주기가 근본적으로 집어져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형태의 피임약을 사용하면 여성의 매력들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적으로 흠이 있는 짝을 선택하고 특히 장기적인 파트너와 관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조정까지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논란이 많은데 편리하고 효과 좋은 피임약 사용에 관해서 써도 망하고 안 써도 망한다는 고정된 프레임에 여성들을 어느 정도 가두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도 여성들이 엄격하게 호르몬의 통제를 받는다는 암시가 풍긴다 임신하지 않는 법 호르몬제 피임약은 두 가지 주요 분류로 나뉠 수 있다 에스트로젠 복합으로 되어진 것 저 병 또 프로게스텐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피임약 미니 알리아 이렇게 논의는 피임약에 집중되겠지만 피부에 붙이는 배치와 자국 내 피임기구 주사 임플란트 경구 피임약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여성으로 임신을 예방한다 프로게스텐 프로게스텐 에스테레젠 피임약은 배란을 정단시켜서 임무를 완수한다 난선은 수정을 위한 난자 배치를 정단하고 자국 내뱅은 얇아져서 혹시라도 떠돌이 난자가 자리를 잡기 어렵도록 만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난자가 가까스로 빠져나와 나팔관을 거쳐서 자국까지 도달하는 경우 프로게스텐은 자국 경구 점액질을 진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난자로 들어오는 것을 만난다 이와 같은 이중 방암을 뒷받침하는 원리는 단순하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에스테레젠은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프로게스텐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응원한다 프로게스텐 성분 만든 피임법의 경우에 일부 여성들에게는 배란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40%의 확률로 배란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된다 임신을 예방해야 한다면 프로게스텐의 도움으로 정제를 줄이는 자국 경구의 범유다 삼각지가 대단히 증여해질 수밖에 없다 호르몬제의 피임력이 없을 때에는 자국 경구의 점액질 농도가 변한 주기에 따라서 변한다 가입력 고조기 같아 보면 자국 경구 점액질은 농도가 흐려지고 양이 만해져서 증제를 위해서 생명학적인 자영물을 제공해 나팔관에서 난제를 기다리며 며칠간 살 수가 있다 수정이 씌워지도록 점액질은 더 미끈미끌하고 점성이 높아져서 증제가 난제에 도드라기까지 쉽게 이동하는 환경을 만든다 또는 정응 경구 점액질은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증제를 걸러낼 수가 있다 그러나 미니알약 같은 프로게스텐 성분만으로 만들어진 피임제는 자국 경구 점액질을 갑자기 벽돌 담장이나 모래밭으로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텐 복합제나 프로게스텐 단일 성분의 피임약이 갖는 부작용은 일부 여성들에게 복합제 알약을 먹을 것인지 미니알약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는 결정 요인이 된다 미니알약은 프로게스텐 성분의 소량이기 때문에 약효과 복합제만큼 강하지 않으며 발증이 현상에 맺히는 영향력도 약하지만 에스트로젠 성분이든 복합제 알약과 달리 혈전이나 뇌절정 심장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미니알약을 더 선호한다 다른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의 상표와 명칭 뿐만 아니라 통증 역시 수없이 많으며 모든 제품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텐 호르몬제 피임약 탓에 발증 스위치가 꺼져 버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산정의 배란을 위한 무대의 감독 역할을 했던 성선자극 방출 호르몬이 내에서 더는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선자극 방출 호르몬은 소정에 적합한 긍정한 난제를 배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난포자극 호르몬과 항체 형성 호르몬이 맨 처음 결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자극한다 복합제 피임약은 배란과 발증 행동을 방해해야 한다 에스트로젠 복합제 피임 복용 여부에 짜른 생리주기 호르몬 수치의 변화이다 약 복용 중의 짝 쇼핑, 나와 똑같은 남자 찾기 발증 욕망은 여성들이 좋은 유증자를 지닌 잠재적인 짝을 찾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발증 현상을 방해하는 호르몬제 피임약을 먹으면 여성들이 짝짝기를 아예 취소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것은 최소한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며 건강한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피임약이 문제일 수 있다는 본보기로 지적하는 사실이다 이 이론은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이 유전적으로 너무 자신들과 유사해서 유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남성들에게 이끌린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육장에서 두 조직 적합성 복합체 유전자의 역할가 상의한 MHC 유전자를 지닌 부모가 더 건강한 자식을 낳는지 설명했다 양친에게 물려받은 상의한 MHC 유전자는 자식의 면역체계를 강화해 질병이나 기행 같은 근처인 계부의 부정적인 결과를 줄인다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근처인원을 하고 친적한 부부를 양산했던 스페인 왕실 가족을 그린 고야의 유명한 그림을 보면 유사한 MHC 유전자 결합의 결과가 왕족들의 화려한 실크와 새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왕궁의 음모를 젖혀 두더라도 어쩌서 인간 여성들이 위험하게도 자식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자신과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남성을 찾도록 프로그램되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일화는 피임약이 배란을 중단하면서 몸을 초기 임신 상태와 유선 상태로 만들어 특히 초기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하반기 동안 프로그랜스에서 들어온 수치가 특별하게 높은 상태로 만드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부 유생의 피임약은 몸이 특정한 임신 양상을 흉내내도록 이끌지만 임신 중에 몸이 생성하는 프로그랜스의 양은 호르몬제의 피임약으로 섭취해야 되는 합성된 프로그랜스의 양보다 훨씬 많다 약 때문에 생기는 가짜 임신 상태가 유전적으로 유사한 커플을 만들어 내는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약 10년 전 프로그랜스의 피임약 탓에 유선의 선택 레이더가 잘못 작동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조정한 소수의 연구가 등장했을 때 연구 결과는 언론의 호드로인을 장식했고 그 얻은 거의 공포에 가까워 피임약은 어떻게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와 같은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관계의 질 얼굴은 씨와 망무가 안의 씨 짝쇼핑과 호르몬제의 피임약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로밴세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주장으로 칼들을 비틀었다 꾸준히 사귀는 사람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호르몬제의 피임약을 사용하기 전에 파트너를 만난 사람은 일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짝에 대한 마음이 시들여진다는 것이다 발정현상은 정지되므로 애인이나 남편에 대한 성적 이끌림도 중단될 것이다 여성의 약을 먹는 순간 열정의 불길은 그냥 꺼져버렸다 호르몬제의 피임약이 불이 붙는 것부터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대로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발정현상을 가로먹는 피임약을 먹는 동안에 파트너를 만났던 여성이 이제 둘이 관계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약 복용을 중단하면 그들의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남성 파트너가 실제로 얼마나 시지한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끌렸던 걸까 생각은 계속되어 이제 호르몬제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한 여성은 발정현상의 충동을 경험하며 다른 유형의 남성남자답고 좌우대칭적인 외모에 훌륭한 유전자로 무장한 섹시남에게 이끌리거나 적어도 며칠 안되는 가입력 정점기에는 그런 식으로 느낄 테고 아마도 일부 여성들은 적어도 가임기 동안만이라도 그런 호감에 이끌린 대로 행동에 옮길 것이다 피임약의 효과에 대한 가설에는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지뢰밭이 끝도 없는 듯 했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쌓여가면서 한 가지 예측이 더 나왔다 피임약을 먹으면 여성들이 매력을 잃고 뚱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임약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재정립되었지만은 나는 증거가 결국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짝선호도 뿐만 아니라 여러간 짝선택이나 망가진 남녀 관계에 대한 결론까지 전부 휩쓸어 버리는 일반 나이에 의문이 들었다 나는 대단히 빈작한 증거를 들어 피임약에 쏟아진 지나치게 당선화된 메시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히 믿을 수 있는 피임약의 여성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었는지를 제작한 나의 박사과정 제자 크리스타나 라스슨의 조장에 납득이 되었다 피임 모순 그리고 어떤 결론 여성이 이미 피임약을 복용 중이었을 때 연인관계가 시작되었던 커플의 파트너들이 연인관계에 확립 후에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속한 커플의 파트너들보다 유전자가 서로 더 많이 상의했다 이란 사실은 피임약 때문에 여성들이 잘못된 남자를 선택한다는 수사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이 연구를 수행하던 때 비슷한 시기에 방법론적으로 철저했던 한 연구에서는 피임약 복용 중에 연인관계를 시작했던 여성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했음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남성 파트너 얼굴 생김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해당했다 요컨대 피임약 때문에 여성들이 mhc가 유수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지는 않지만 피임약 복용 중에 연인관계를 시작했다가 정상적인 배란주기를 되찾았는지 여부는 여성의 파트너의 얼굴 생김새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기 전체에서 여성이 느끼는 매력의 변화는 어떨까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 한 달에 며칠간 초절정 미륭남 유수경에게 이끌리는 발전적인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라스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한 두 번째 연구에서 바로 이 점을 살펴보았다 에스드라젠 프로게스텐 복합제 피임약을 복용하는 커플과 호르몬드의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는 커플과 비교했다 우리의 예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라스는 자신의 남성 파트너의 성적 매력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했던 자연 배란주기 여성들이 가입력 고조기에 다른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로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는 이야기의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미묘한 호르몬 해킹으로 여성들이 누리는 기회를 조명한다 연구자들은 프로게스텐 성분이 높은 피임약은 좀 더 연장된 성생활 같아지는 반면에 에스드라젠 성분이 높은 피임약은 좀 더 발전 현상이 같아지기 때문에 피임약의 다양한 성분은 커플의 관계 성 등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여성이 취하는 호르몬 관련 지적 행동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소전을 활용해 자신의 가입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각각의 피임법 중에서 어떤 호르몬제 피임법을 사용할 것인지 산부인과 의사와 더 긴 시간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티멘테펜티 이론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배일환기에도 자연스러운 배일환주기를 겪는 여성들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주 인용되는 18명의 랩댄서 자학과 검지는 해커 출산과 모유수요 의사들은 보통 출산 6주 후 검지를 온 산모에게 모유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피임을 시작하라고 근거한다 호르몬제 피임약절은 임신과 출산 모유수요는 배일환주기를 극단적으로 방해하는데 거기는 조선의 반식과 양육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 호르몬이 임신 이전 수준으로 재정립되어 생리와 뜻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전체적인 배일환 가정의 진압으로 돌아오르면 대개 출산 후의 슬픈 주기가 지나가야 한다 빠르게 반응하는 프로게스틴 성분만으로 만든 피임약 임신 가능 기간 면에서 비교해 보라 자연피임 모유수요는 일시적으로 배일환을 멈추기 때문에 자연피임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재질을 만들어 내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은 가입력에 기여하는 에스트로젠과 다른 호르몬 억제를 돕는다 엄마가 모유수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프로락틴 수치는 높아진다 그러나 효과적인 피임법으로 수유무월경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엄마는 아기가 요구할 때마다 베타적으로 모유수요를 해야 한다 베타적으로라는 의미는 젖을 벌리는 것 이외에 분유를 우유에 타서 먹이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모유를 병에 담아 먹이는 것도 안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축기로 모유를 짜내는 것이 프로락틴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하며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면 악명높은 젖꼭지 혼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요무월경법을 이용하려면 헌신과 유연한 스케줄이 필수적이다 비록 그 무렵이면 아이들이 다른 음식도 먹고 있었으며 모유수요의 임신억제 효과도 아마도는 완벽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혼자 굽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조성 엄마들이 아기를 어디든 데리고 다녀야 했으리라 상황을 고려하면 이처럼 약간의 자연 휘임법으로 엄마들이 임신 사이에 휴지 기간을 갖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된다 여성들이 초청 엄마의 마음가짐에서 짝짓기 마음 상태로 변화하고 자연스러운 초기로 되돌아오면 가임력의 원리의 무대를 되찾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현상 역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 음